아까 그 시바만 따서 써야지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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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다 시바! 지금 딱 좋은 제철 겉절이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즐겨볼 거예요 시원한 생불과 고소한 돼지 내장도 함께 말이죠 먼저 재료 손질을 해볼까요? 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촥촥 멋지게 썰어주고 무도 새로 산 채칼로 썰어줄 거예요 바닥 고정하고 와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장빗발로 무를 빠르고 간단하게 썰어줍니다 이제 소금과 설탕으로 배추를 절여주고요 간이 잘 배도록 골고루 뒤적여줘요 간편하게 썰어놓은 무에도 소금과 설탕으로 절여줍니다 이거는 누가 10분에 한 번씩 뒤적뒤적해줘야 돼 추가적으로 김치에 넣을 부추도 한 입 크기로 썰어주고 알싸한 부추도 쫑쫑 썰어줘요 이제 수육을 삶아보도록 해요 고기를 통째로 큰 소채 담아서 요구르트, 소주 한 병, 그리고 소주병 기준으로 물을 3번 넣기만 하면 다른 재료들은 다 필요 없다고요 이대로 뚜껑을 덮고 약 45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된답니다 그동안 김치에 넣을 양념장을 만들어봐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매실액과 물을 넣어서 믹서로 잘 갈아주면 까먹은 재료가 생각납니다 김장이 처음이라 기획자도 당황했나봐요 이제 굴을 볼에 담고 굵은 소금으로 찬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굴은 잘 씻어야 돌이 씹히지 않으니 꼼꼼하게 헹구어줘요 그새 잘 절여진 배추는 짠기를 조금 씻어내고 물기를 빼줍니다 저희는 야채 탈수기를 이용했어요 여기에 아까 만들어준 김치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준 후 썰어둔 고추와 부추도 넣어주면 된답니다 북한 김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고 맛을 봐줍니다 물엿을 넣고 2차로 맛을 볼까요? 물엿? 설탕? 아니 이거 뭔가 더 넣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못 먹어 음 역시 김장은 쉽지 않습니다 한식에 치트키 참기름도 넣어주면 이제 10분마다 뒤적해서 절여준 무김치로 돌아와봐요 절여진 물을 씻어서 짠기를 빼주고 물을 꼭 짜줍니다 무김치는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물엿으로만 양념을 해주면 되니 한결 더 간단하답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청양고추 추가하세요 수육이 삶아지는 도중 물이 넘치는 바람에 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래도 잘 삶아졌으니 고기를 물에 한번 씻어주고 도마 위로 데려가 수육답게 한입거리로 썰어줍니다 수육은 김치를 위해 존재하고 김치는 수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잊은 줄 알았던 고소한 돼지 내장도 잊지 말고 쪄주도록 해요 예쁜 그릇에 정성을 담아 만든 겉절이와 무김치를 담고 굴까지 담아주면 수육과 어울리는 비주얼은 벌써 완성되어버린다구요 고기는 식지 않도록 찜통에 넣어 밖에서 데우면서 먹을거에요 다 쪄진 내장은 옆으로 밀어 공간을 만들고 수육을 담아줍니다 접시, 수저, 쌈장, 배추 등을 담았으니 이제 음료만 챙기면 되겠군요 하늘에 어둠이 드리우면 포차로 야식을 먹으러 나갈 시간이에요 오늘의 메뉴는 뜨끈한 수육고기와 진짜 방금 한 겉절이 그리고 신선한 굴이랍니다 취향껏 술과 음료를 콸콸콸 따라서 준비해주고 어김없이 오늘도 일단 목부터 죽이고 시작하죠 낙엽이 잔뜩 쌓인 가을의 끝자락 우리는 오늘도 포슐랭입니다 영롱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게 바로 꿀조합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비주얼은 일단 맛있어 보이니까 다 맛있게 먹고 삼겹살 여기는 오겹살 그리고 꿀살 수육 여기가 돼지 내장 모음이야 이건 속이 안 나요? 네 김치, 김치, 굴 수육의 겉절이와 굴 공식 기본 조합이죠 잘 됐는데요? 괜찮아? 간만에 수육이랑 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김치 얘기 필요하네 아니, 김치 엄청 잘 됐어 고기는 무조건 비계방 고기만 이런 거 요거랑 이번엔 수육의 무김치와 굴을 함께 왕 맛있다 이거 많이 만들기 너무 잘했다, 이거 진짜야 진짜? 자, 그럼 제가 진짜 맛있는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에다가 자, 지금 이거 얘를 놓고요 굴 하나 넣고 기획자도 굴보쌈 김치 삼합을 엄녀녕 김치가 좀 아쉬웠잖아 근데 되게 굴 향이 세서 근데 굴 시원하고 좋던데? 같이 먹으니까 굴갈량이 안 나 굴이 시원하네요 괜히 제철시철하는 게 아니었던 거 같아 고기도 누린내 누린내 하도 안 나지 응 내가 옛날에 TV에서 보고 와야 걱정하던 기획자는 안심합니다 오늘도 포차에서 이 포강을 하고 있는 포슐랭 볼살 한번 먹어볼까요? 맞아, 볼살 맛은 어떤가요? 먹어봐, 진짜 맛있어 쫀득한데 잘 녹아 괜찮네 맛없는 게 없는 이곳 포슐랭 네 먹어봐, 굴 향이 원체 괜찮나 김치가 생각보다 많이 도드라지 않고 깔아주는 역할이라 괜찮네 알려준대로 감독님도 고기, 겉절이, 굴을 함께 먹어봐요 일단 입에 넣으면서 생각해보자고요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 만족스러운 감독님 이번엔 알배추에 더욱 실한 조합으로 한입 구성해봐요 진짜 맛있는데? 그 정도는 비려줘야지 고기랑 먹었을 때 맛이 나오네 제가 칭찬 그렇게 못 듣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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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마지막 밖에 안 되어서 조심해야 돼요 약간 스튜 같은 느낌이야 스튜에 들어있는 거 그래도 겉절이가 이렇게 금방 집에서 뚝뚝할 수 있는 건지 몰랐네 딱까지는 아니잖아 뚝뚝 나 근데 진짜 굴만 남기야지 다 했잖아 무 맛있다고 고급살이랑 굴이랑 우랑 먹으면 짬짝냉이야 거기에 얘는 없어 나는 야채 안 먹어 부추는 피가 맑아지겠는데 꼭 한입씩 드셨어요 딱 터내요 그럼 이제 세상에 모든 부추 씨가 마른다고 바퀴벌레도 누가 어디 정역이나 이런 거에 좀 두고 있는 거 모기랑 모기는 모기 누나 요리 있어? 그거 중국 요리지 근데 그거는 모기를 잡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흙지를 잡아서 만든 거야 현재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요리일 거야 거기서 코로나 나온 거 아니야? 아아 모기 얘기는 그만 맛있는 수육에 집중하세요 나 너무 크게 싼 거 같은데? 아까부터 외부 날 욕심쟁이야? 아니 넣다 보면 커져 꿀이 있나? 그러면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수록 욕심이 커지는 그런 맛인데 아 이걸 맛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개그에서 밀리는 느낌 밀린다고? 네 평소에 우위를 접하진 않았어 엄마 방금 개그를 한 거야 개그코드 진짜 안 맞는다 난 그래도 개꽃 좋아했어 그래서 한때 개꽃 보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안 해 노래나면 울고 그건 그때 일하고 있는 사람 그냥 한날 학교 가는 사람도 싫었어 그때만 되면 드는 생각이 하루만 더 누를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을 거야 진짜 인생 저렴하게 산다 왜 하루만이야? 평생 출근 안 해도 되면 난 진짜 악마한테 영혼 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악마의 파르페 여파들 들어온다고 버려진다고? 야 우리 언제 한 번 그거 할래? 악마 파르페 제일 깨끗하게 먹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야 그걸로 주말 청소 한번 걸자 싫어 왜? 어차피 깠는데 난 그렇게까지 까진 않았어 니 만족을 안 한다면 내가 다음 주에 까줄 거야 뚝 따 응? 굴에 레몬즙 뿌렸어? 약간 상큼한 향이 나는데 굴 자체에 신선한 향이 나 아쉬웠던 겉절이 지금 다시 먹어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네요 맛있다 이거 왜? 맛이 들었어 아까는 이게 풀이 덜 죽어서 그런가? 겉에 그냥 액젓이 남아있었거든 그쵸 그것 때문에 내가 먹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없어졌어 응? 그럼 안 나네 아 굴 타바스프랑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타바스프랑? 진짜 맛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나는 해산물을 잘 먹지 않아 지지라고 밥 달래 밥 달래 밥을 달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생각보다 밥 잘되는 밥수 밥 잘되는 밥수 가마솥 살까? 나는 딱 볼 자신이 있어 저 이제 가마솥 콘텐츠 가는 거예요 가마솥 밑에선 밥하고 위에선 고깃으로 그걸로? 야 괜찮다고 안되 미쳤어? 뚜껑 씨려고 아까 저 뚜껑 이러면서 이리야 이게 뭐야? 고랑 주웅이 주웅이 묻어주고 있는데 뭐도 뭐냐 그래! 묻어주고 있잖아요. 최대한의 배려였어. 나 거기 맥주 하나 더 줄래? 이게 좀 진짜 마의 구간인 것 같아. 막 배불러 죽겠을 때 두세 입 더 먹으면 그때부터 다시 열린다? 이게 근육도 그렇잖아. 당겼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두세 번 하면 그때부터 약간 진짜로 기운가 그렇게 된다고? 어, 좋은 게 생기면서 약간 다시 힘이 나고 이게 살이랑 근육은 진짜... 이게 보고 느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는 멘트니까 조심하도록 해. 아직도 일부러 차려입고 나온 거죠? 끝났지만 아, 일부러 엘레강스하게 가운 입고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찍으면서 제일 안 차려입을 거야. 저번처럼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화려한 게 차려입는 건 아니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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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시바만 따서 써야 돼.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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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다, 시바! 시바! 진짜 잠깐 깜짝이야. 시바! 멘트는 얘가 먹은 것 같아서... 오늘은 유명한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다구요. 그 이름은 노티드 우유 생크림 도넛, 그리고 초콜릿 스모어 쿠키! 꽉 찬 이 우유 생크림을 보세요. 당장 살이 찐다 해도 눈앞에 있으면 거절하지 못할 비주얼이지 않나요? 촥촥 초코 쿠키와 크림 듬뿍 도넛을 싸우지 않도록 각자 접시에 나누어 담고 함께 먹을 음료도 준비해줘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 등 취향이 확실히 나뉘는군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쿠키로 변장한 브라운이네. 꾸덕해. 초코 함량이 되게 높은 느낌? 반숙 초코가 촉촉하게 좀 들어있어. 진짜 맛있다. 카메라 봐, 빨리 봐. 빨리 봐, 카메라 봐. 봐, 빨리. 이거 맛있어. 이거 줄 설만네, 맛있어. 이것도 소개팅 금지 음식 리스트에 넣기로 해요. 거의 케이크에다가 얼굴 갖다 놓고 한 번 뺏어놓은 거야. 음, 음, 맛있어, 이거. 코에 묻은 걸 열심히 닦아보려나 본데요. 이제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건 근데 살이 쪄도 먹고 싶은 맛이긴 하나 봐. 스모어 초코 쿠키는 얼굴에 묻지 않으니 다행이에요. 음, 음, 음. 초코도 음해야지. 나 파티쉐야? 파티쉐 뜻을 일단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코에 쉘이 묻히는 게 파티쉐가 아니고요. 아, 마샤리 묻지 못다. 아, 응. 뭐라고? 근데 또요, 그냥. 파티쉐가 뭐 디저트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돼. 먹는 데는 끝이 없다. 포슐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